오늘은 이 알터네이터 플리, 이렇게 생긴 타입의 고장 진단하는 방법,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빨간색 유성매직을 쓸거고, 꼭 유성매직이 아니라 보드마커, 페인트마커, 네임펜 등 금속에 쓸 수 있는건 뭐든지 좋습니다. 안쪽 샤프트와 바깥쪽 플리를 일자로 표시해서 진단하는 방법이고, 물론 그 전에 알터네이터 플리에 붙은 커버도 이런 송곳과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제거하는게 필요합니다. 차종에 따라 이 커버 빼는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커버를 손상없이 빼긴 힘들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저도 너무 안빠져서 중간 고무 부분을 찢어서 지렛대 효과로 빼고, 나중에 실리콘으로 보수한 뒤 다시 끼웠습니다. 커버 빼는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, 알터네이터 플리에 표시하는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. 커버를 빼는게 가능하면 다 가능한 셈이고, 손고울이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서 잘 표시가 되었는지도 봐줍니다. 이 상태로 이제 시동을 걸어봅니다. 그냥 P단에 놔도 되고, D단에 놓고 브레이크 밟으셔도 되고, 액셀링을 몇번 쳐도 상관없습니다. 어디 드라이브 갔다 올 이유는 없고, 그냥 엔진 시동 걸린 상태를 1-2분 정도는 유지해줍니다. 저는 1분만 딱 하고 시동을 껐습니다. 표시했던걸 보면 한 23도 정도 틀어진걸 볼 수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플리에 큰 이상은 없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텐데, 혹시 모르니까 다시 1분만 공의전, 정확히는 D단에서 브레이크 밟는 상태로 1분만 하고 시동을 꺼줍니다. 다시 확인을 해보자면, 아까전보다 더 틀어져서 최초보다 한 45도는 틀어진 것 같습니다. 원리에 대해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, 이 플리가 고장났다 하는 것과 정상적이다 하는 것의 차이는 사실 간단합니다. 이 OAP의 안쪽 샤프트, 즉 바깥쪽과 반대쪽이 연결된 이 부분입니다. 이 샤프트가 알터네이터 축에 연결되어 있고, 바깥쪽 플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겉벨트와 연결되고, 보통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때 표시가 틀어지지 않고, 내 외측이 같이 돕니다. 사실 어느 플리든 당연하고, OAP가 특별한 건 역회전하는 힘을 받으면 공회전한다는 겁니다. 역회전하면서 진동을 흡수한다는 건데, 이건 심포미니 당연히 정상이고, 구포미어도 역회전이 잘 되는지, 손으로 만져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문제는 플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역회전이 잘 되는지, 저희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. 물론 이 벨트를 걷어내고, 알터네이터 축의 날개에 일자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놓고, 플리를 반대로 돌려보면 역회전 잘 되는지 알 수 있지만, 최대한 공구 없이 하는 방법을 저는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원리는 이해하셨을 거고, 차종에 따라 알터네이터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다면 쉽게 되고, 물론 구석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경우엔 당연히 이 방법으로는 힘듭니다. 비교적 최근 연식의 차량들은, 앞서 말씀드린 커버가 그나마 빼기 편한 형태입니다. 그러니 편한 만큼 바닥에 드랍할 확률이 좀, 그리고 펜이 굵고 길수록 공간적으로 불리하니, 최대한 얇고 짧은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방법적으로 간단하지, 하기 쉽다는 게 아닙니다. 이리저리 해보다가, 실수로 다른 부분도 표시를 좀 하긴 했는데, 저는 어디 했는지 아니까 헷갈리진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고, 1-2분 정도 D단 신호되게 하듯이, 그리고 에어컨은 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수로 D단에서 시동을 껐는데, 뭐 어쨌든, 표시된 걸 보자면, 2분 정도 공회전한 만큼, 거의 뭐 한 90도는 틀어진 것 같습니다. 잠깐 일이 생겨서, 한 4km 정도 운행을 다녀왔습니다. 다시 확인을 해보니, 이게 몇 바퀴를 더 돌아서 이 지점에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최초 지점으로부터 180도 정도는 차이 납니다. 물론 이 방법이 완벽한 건 아니고, 제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, 이건 감안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플립 커버를 떼어냈을 때, 내부의 그리스가 액화되어 묻어나오면, OAP가 슬슬 맛이 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저는 안 sage,